만둔채가 언젠가 경비과장님이셔, 이쪽은 현상현 신부요 아, 예 낚시 좋아하세요, 낚시? 인양발때 잘 보이면 원없이 할 수 있습니다 땜에서는 원래 이 낚시가 안 되거든 낮엔 좀 그렇고 밤에 오세요, 밤에 신부님, 일로 앉으시죠 아, 그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맞아 좋은 걸 몰라서 어떻게, 신부님도 좀 하시려나? 아직 못 배웠습니다 우리 신부님 기도해 주신 얘기 내가 했든가 내가 신부님이랑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정수리서부터 뜨끈한 기운이 내려오더니 손끝이면 발끝이면 막 저릿저릿하는 거야 누가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제른, 제른 그때 얘가 그러더라고 엄마, 나 여기가 뜨거워 그러더니 종양이 없어졌잖아요 종양이 없어져요? 엄마 원래 저릿저릿하잖아, 혈압 때문에 혹시나 해서 조직검사를 해봤는데, 어? 처음 내시경 했을 때 분명히 식도종양이라고 써 있었는데 여자들은 수면내시경 하면 안 돼 의사들이 몰래 성추행하거든 하 energies 났어요 맨당 쓰견소 썬 안고 나 여덟 팔입니다 여사님, 이 보일러 좀 줄이면 안 되려나요? 추워요 감사합니다 당호 춥단다 생각을 말아야죠 감사합니다 당호 춥단다 당호 춥단다